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인데 휴폐업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1번 개업공개사 A는 6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가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2개월 휴업하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신고, 사전신고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틀렸네요. 3월 이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원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신고하면 되죠. 따라서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또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도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치약, 학교 가는 경우도 6월 초과할 수 있죠. 4번 개업공개사는 폐업신고하지 않아서 20만원 가태료 처분을 받았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법률에는. 그러나 대통령령의 개별기준, 구체적기준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20만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오른 지문이고요. 5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였다.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불가능하죠. 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전자문서로 가능, 불가능 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안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물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문서로 안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전자문서 되는지 안되는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정답이 1번이라고 했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휴업신고를 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원래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죠? 예,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어뢰인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이죠. 우리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거래계약은 거래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니까 개업공개사 A는 매도어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인데 예외 당사자의 악증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빼고 나머지는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만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되죠.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 C는 중개어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 우리 암기프린터 10번에 몇 밑에 별표에 보면 물가수준이라고 했죠. 중개사항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무령이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모든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우리는 국토교통무령이라고 하죠. 주무부서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모든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다. 이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의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의 경우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2개만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국토교통무령의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의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네 3년입니다.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해야 되는 것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3년 보존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만 있습니다. 5년 보존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죠.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보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하고 보존의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보관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X 하면 안되겠죠. 5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사항물의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에 해당된다 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개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거래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이 다섯 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고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이 아니고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어야 정보망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흔히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지정을 받은 정보망은 한국공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네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망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됩니다.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즉 왕따 시키면 안된다고요? 지금 현재 물론 시험에는 안나오겠지만 현업에 가시면 현실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정보망은 누구든지 모든 개업공개사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라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사설정보망인데요. 사설정보망들은 개업공개사들이 자기 마을에 자기 지역 그 동에다가 친목회를 결성해가지고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작 이렇게 지정받기는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협회 한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망이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 사설정보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죠.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고 2개 이상 시도에서 30명 이상이라고 했죠. 5-2는 3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으로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거짓정보공개가 되겠죠. 따라서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통보 안 하면 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해산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의 해산, 개인 사망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문이 뭐냐면 덜을 청, 덜을 문 들어봐야 되는데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지정 취소가 뭡니까?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지정 취소 사유를 암기했죠. 해부결의 해산,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건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네요. 지정 취소 사유는 부운정일 해네요. 암기프린터 8번에 보면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해산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하기 전에 정문을 해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것 같은 경우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정, 들을 문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정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운정일 해 5가지가 지정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이 따라서 정답이죠.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정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취소 3가지는 정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3개는 정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정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